이브리스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시고 크시 사랑하시느니라 성령님이 감아 감동 충만 기대하시니 오늘 오르간 헌정감사예배와 기념은약회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과태말라 선조를 위해서도 우리가 협력할 수 있게 하시길 감사하고 오늘 이 모든 해정의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